엘포조 아 이거 내면 뭐한데 엘포조 아니야? 조조가 조금 얼숴 엘포조긴 한데 엘포조야 이쪽에서 밀고 와볼까? 아니 아니 몰라서 원래 모르는 데 모르는 데는 안 간다 멀어지네 솔직히 시야는 노란색이야? 응 노 거기서 먹고 올라가게 어이구야 많이 간다 많이 간다 시야야 올라와라 응 그럴라고 빵치 까야 되겠다 아 왔다 한방에 가기가 조금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먹으면서 올라갈래 원래 도전으로 도전으로 내 쪽으로는 없을거야 내 쪽으로? 너 주변에만 3명 있다 4명 큰일났네 창고에는 템이 잘 없는데 저 창고까지 아니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비틀어 옥상 갔어 멀리 가는 애들이 있어 야 시야야 너 두명이야 니 두명 두명이고 멀리 가는 애들이 있고 여기가 옛날 카지노 같은 소프 쪽으로 한 명이다 소프 쪽으로 한 명이다 어 소프 바로 뒤에 하나 따라간다 지금 난 지금 내려서 뛰고 있고 니 바로 옆에 있을거야 시야랑 붙을게 먹으면서 있어 있어 바로 옆에 있다니까 소프가 니가 따야돼 뭐 이동가게 아니라 내가 알아봐도 어 어 효민이가 저기 저기 있어 가구 있어 시야랑 붙었어 아니 거기 우리 사이에 떨어진 놈 있다고 분명히 찾아야돼 시멘트 시멘트 하나 효민이가 가는 시멘트 하나 뭔 시멘트? 아니 효민이가 잘 가는 시멘트가 있어 우지가 있어가지고 설 수가 있는데 지금 난 일단 난 저기서 멀어진다 시야 아 총이 안나오고 술탄만 나오네 우지가 있긴 한데 앞류를 목표로 전투가 아니라 먹으면서 대단선 있지, 먹으면서 합류는 내가 했다 적발견 어디? 나 있는데 나한테 와줘야돼 가위 붙었어 나도 발견 그쪽 아니야 오케이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 위에 있다 손 들려 나 걸렸겠는데 아니다 너를 쫀다 야 재석이형 재석이형 파맹할때 아니냐 지금 두명인가 한명인가 그쪽으로 뛰었어 시야랑 소프있는대로 지원갔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오케이 기절 또 있어 킬 내 주변에 있어 저기로 가야되겠는데 나 지금 총이 쏟을 수 밖에 없어 야야야야 여기여기여기 잠깐만 내가 샷건줄게 올라오면은 아니다 내가 내려갔네 또 있어? 몰라 에더노야 타밍해봐 내가 보고있어 야 나 올라왔는데 너 내려갔냐? 어 난 내려왔지 야 내가 샷건 나한테 있거든 샷건 나한테 있다고 샷건 나한테 있다고 샷건이나 솔로프나 뭐 방치 기절이었지 어 기절이었어 탄띠 없으니까 이런데 탄띠 없으니까 이런데 탄띠 없으니까 이런데 나 아 여기 소프 줘라 소프 나는 저거있어 우지있어 7탄 있는 사람 7탄준빌라 7탄 내가 주워 놓은게 없다 아까 저기 있었는데 못먹고 그냥 왔지 전술괴물이 봐서 지금 소프랑 시야가 작은거 한마리지 어 한마리 아 거기 두마리 내렸거든 거기 두마리 내리고 네쪽에 한마리 내렸고 네쪽은 잡았는데 그쪽을 잡았던 두마리가 없네 차를 빨리 차를 섭외해서 떠야돼 와 완전 파밍은 그지됐다 저 시멘트는 먹었냐? 차는 못봤어? 길거리 나가면 있겠다 차 내가 버그 하나 있는거 내가 끌고 올라갔다니까 M14 했다 여기 뭐? 미니 14 미니 14 차이랑 같이 있어 오케이 내가 간다 이 뚝도 있고 오케이 이 뚝은 누구 딴 사람 먹어 나 어디야? 소용기 내려놨다 시원하게 AK를 갈겨서 죽였네 연발로 나는 파밍을 좀 하려고 그랬지 미니 14 먹었지? 응 먹었어 이 뚝도? 이 뚝 이 뚝 여기 여기 이 뚝 인서트 찍었다 1층에 가방 제보 1레벨이라도 1레벨이라도 아이씨 불안한데 있을껀데 분명히 이거 북사로 올텐데 북사로 오도 났는데 북사로 오도 났는데 차가 이렇게 없냐 야 그나저나 자기장에 다 왔는데 어 차 야 발견 발견 버스야 북사로 이 뚝만 좀 먹고 올게 어 먹고 있어 그쪽에서 그거 먹고 큰길로 나와 괜찮아 장애가 있는 차라 이거는 나 오늘 초근접전 탬이다 SCBKL UMP 어디냐? 어 아 저게 좋은 차 있다 저 앞에 좋다 이거 앞바퀴 터트리면 더 빠른데 아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거 판명했어 누가 아니란거 아니야 긴거 긴거 판명됐어 영상도 있는데 아닌게 판명됐어 내리막이었어 어디든 버리자고 이 차는 아이 그냥 가자 저건 아니다 왜 위에 너무 위험해 길 이거 차고 가자고? 한 명 이거 타고 그러면은 도대로 가죠 에이 어디로 가지? 몰라 일로 가자 남쪽으로 내려가서 길 따라가서 파란색 데리도 어디가 어디로 길 일로 가자고? 어디가 어디를 가야하는거야 이거 잠깐만 로스야 진짜 모네 이거 어떻게해 어떻게 가 일로 내려와서 아 몰라 몰라 소프야 우리는 전복 살수도 있다 찍어놓은 데서 만나자 어떻게든 가볼게 저게 뭐냐면 아 차부럽다 차부럽다 라는거지 파란색이다 이거지 파란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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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엄청 빠크해 난 떨어지지 않게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야 너 피 채울 건 있냐? 구상 있어? 오케이 난 있나 모르겠다 난 없다 구상 몇 개 있어? 3개 오케이 너 구상 하나 했어 내가 지금 열심히 군대 실을 테니까 구상은 네가 먹어 구상 채워먹어? 구상 채워먹어? 구상 채워먹어 야 앞에 차 간다 IS 메타? 아 그러기엔 우리가 인원이 너무 적구나 그래도 우리가 빨라 아무래도 나 중말래 저 길 잘못 들었어 아 쟤네는 버스로 구상 야야야 잠깐 구상 빨리 좁아 구상 아 버스로 드래프트 하고 새 버스로 드래프트하고 새 버스로 드래프트하고 새 아 거기? 노란색 아잉 내려서 구상 먹어 그냥 여기로 간다 오케이 풀렸네 보센에서 근천데 뭐 어우 차 기름 없어 도시 최일선 어딨냐 들어왔다 야 딱 떨어졌다 아이씨 야 내가 데리러 간다 눈물나는 수송작전이구만 베리길병고하기 아이씨 쟤 조심해 어 조심해 나를 조심해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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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무슨일이 일어났어 아이씨 진짜 난당하네 구하러 오는건지 저세상을 갈증 그런거지 그정도 리스크는 다 가져가는거야 다 가져가는거야 어 당연하지 김은전명이네 구상이 필요하구나 구상을 따오 구상 없다 그런거야 아니 후민한테까지 후민한테까지 가자고 후민한테까지 가자고? 야 올라와 니가 타고 가라 나 여기 여기도 뭐 탈탈 털린거같은데? 와 좀 이렇게 열심히 구상 플리즈 일로와 하나 줄볼게 링크 하나 쓰세요 링크 없어 나도 구상 하나 있어 마지막으로 아씨 어디 먹어야 되냐 아씨 어디 먹어야 되냐 이상해 아 또 해보이는 방향이야 아씨 누구시야 아씨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있는 길 아 여기 옥상에 아무것도 없어 저..저기 창고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려나 결국엔 로스 네오레스 그.. 엔딩인거 같은데 차는 버리고 가는거야 그래서? 너 타고 오는데 갖고 오네 아니 이건 딴 차인데 털었네 여기도 털었네 털었네 여기 다 털렸을거야 털렸어 나는 뭐 버린 구타는 없나 구타는 없나 보고 다녀 이조끼는 있다 여기 이조끼는 너도 있어 이조끼는 너도 있어 이사 쪽으로 아.. 고구리는 없어 답 없네 답 없어 우리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야 털렸어 여기는 야 깔꺼우리 털었다 어 진짜 메뚜기 때 지나간거지 지금 부탄 하나 없다 우지로 나 지금 엔딩을 봐야될 기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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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클리어하고 가야돼 아 아 개머리판도 없는 우지를 들고 어 깜짝이야 아 아 아 진짜 놀라 깜짝 놀랐다 2번 누구야 나 왜 뒤에 있어 이렇게 왜 뒤에 있냐면 먹을게 없어서 지금 먹은게 없어서 진짜 그지야 어 우지 개고리판도 없어 어디 그은하 진짜 그지다 우리 와 또 한참 가야돼 와 임팔라야 차를 다시 가져와야 될 것 같지 않냐 다시 돌아가서 아씨 짜증나네 이거 뭔수로 이걸 저기를 통과해서 임팔라일까 그냥 지금부터 뛰어도 못 들어가겠다 아 진짜 이거 응 이거 확실하겠다 아 나이스 나이스 새끼야 고블린이다 고블린이다 고블린 고블린 야 기절이잖아 어어 기절이긴 해 기절인데 그냥 가서 파밍하는 거든가 그런거 그런거 없어 지금 뭐 없어 인생 빨리 가야돼 알어 뭐가 있냐 응 적 적 적 S쪽에서 적 아니냐 아 소프인가 아 차 없나 아우 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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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래도 하나 죽였으니 여완은 없다 아 내가 죽인건 맞나 근데 아 드링크 하나만 더 있는데 아니 아 나도 드링크 없어 킬은 딴 사람이 먹은거 같은데 한 쌤이 먹었나보다 드링크 내가 지금 3개 있어 3개 저 잠깐만 누구누구 피상태보이잖아 봐봐 우리 3명 다 피와 그지야 빨리 에릭 이리와 뭐 구상 이거 먹고 드링크 드링크 어 이거 나도 드링크 하나만 가자 가자 하나 밖에 안 남았는데 이따 내가 줄게 살아오면 구상은 있냐 어 하나 그러면은 소프야 너가 이걸 먹어 꼬메 고블린한테 나온거거든 이거 못들어가 어디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 위쪽이 여기가 아닌데 저쪽인데 N방향으로 뛰어야되는데 어 이리 돌아가야돼 앞에 절벽에 있어서 아 가다가 차라도 하나 있으면은 다행인데 아 왜 우리 차는 버리고 왔지 차라리 저기서 가나하네 하하하 저기서 그냥 아까 우리 합류한 데서 차를 타고 들어갔으면 아주 안 어렵게 그냥 들어갔을텐데 하하하 야 드링크도 없고 이거 어떻게 들어갈라 그래 어 차있다 오 오 오 오 야 아 한쌤 또 밑 저기 있어 큰일났데 저기 어떻게 한쌤 버려 빨리 가 아니야 뭐리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하하하 하하하 빨리 니네는 살아야지 빨리 가 아 어떻게 해야돼 가려야지 야 에릭 타 아씨 이거 한쌤 어 이거 어쩔수 없다 형 음 들어가겠어 아 나 AR 상관없어 상관없어 형 진짜 진짜 이건 어쩔수 데려가 어 저거 고급있다 아 가지마 가지마 나 내려줘 일단 내려줘 나 일단 내려줘 왜왜왜 나 일단 내려줘 왜 못할라고 아 피봐 어 아아 아우 그러니까 왜 아우 쏘리 쏘리 가라 나 내려줬어 아 에이 형 왜 내려갔어 가야지 아 피가 아 들어가서 먹으면 되잖아 들어가서 먹으면 되잖아 들어가서 먹으면 돼 아 나는 바깥인줄 알았어 원 바깥 아 다 죽었어 너 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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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줄 수 있지 롱 어 너도 죽은 줄 알았어 나한테 AR 소금기 있어 쏜다 이제 발견했지 싱재 발견했지 아파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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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악 어 온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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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버렸는데 23초야 애들 뭐 틀냐 정신없지 차를 먹으러 오겠지 차 안먹는데? 뛰느라 정신없다 빨리 차 타고 들어가 뛰어뛰어 뛰어뛰어 쏘지마 에릭 내 AR 소음기 있어 내 AK 통깨로 먹으면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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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냥 통깨로 먹어 그냥 가 가 총알이 없냐 총알이 없어 아이씨 참사가 일어났구나 저 새끼 저기하자 그냥 저 새끼들 4명이야 동귀여진 옮겨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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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되게 많네 많겠지 여기 지금 레오더스에서 나오는 애들이 다 죄다 여기다 압축이 되어있을텐데 여기다 압축이 되어있을텐데 아무것도 없어 통치로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AR 소음기 없어? 통치로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달려있어 아 그래? 따로 먹어야되네 그런가봐 차 몇대냐 그전에도 죽였는데 사이가였는데 아 사이가였냐 망하긴 망하긴 진작에 망했어 아니야 1등 해 이제 1등 하라고 여기서 이제 고블린 한두 마리 먹고 1등을 하면 되는거야 빨리 저거 저거 저거라도 밴대지라도 붙여 빨리 넣어 멘탈 잡아 멘탈 잡아 할수있어 야 이거 이러고 1등하면 진짜 대박이다 뭐 이건 진짜 불가능해 왜 못해 하면 되지 언제는 뭐 10만원 써 1등 했냐 응 아니야 멘탈 잡아 지금 에릭은 정치차렸어 여기서 자리 안좋아 빨리 이제 걸어 들어갈 생각을 해야돼 여기서 자리가 안좋다고 어디로 가야될지는 에릭이 잘 알고 있을테니 그래 딱 필요한게 딱 딱 나오네 하이바 나오고 자 멘탈 싸움 하나 들어왔고 걸어서 그리고 차가 뻥 어 싸우겠다 내렸다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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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지금 위에서 올라가서 저거 싸우는것들을 자르고 내렸다 내렸다 온다 에릭 너 오른쪽 너 오른쪽 잘라 놔야 돼 안그러면 못 들어가 저 차를.. 아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될 듯 이제 차를 타도 되고 소프는 들어가 소프는 걸어 들어가 소프야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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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차를 탔구나 차 있으니까 조심 이거 진짜 이거는 드라마다 드라마 안파네 간디멘탈 진수들 애리가 돼 애리가 돼 애리가 돼 살았다 대박 흐으으으으으으으으 대박 대왕 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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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들끼리 싸워도 다 죽였다 지들끼리 싸워도 다 죽였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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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저기를 먹고 저건 죽여버려 응 칼구팔 칼구팔 칼구팔이랑 팔베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는게 나을거 같은데 자 이제 이동 이동 편의 드라마다 편의 드라마 이어서 갈 수 있겠냐 보는거야 일단 저 새끼 어디있어 앞에 뛰고있네 야 들어가야 돼 이제 어쩔수 없어 지금 딴데 보고있을때 빨리 들어가 너 총알 안넣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들어가요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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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스탑 움직이지마 싸우게도 총 총 총 총 총 장전 장전 싸우게도 싸우게도 하우 차 뒤에서 일단 아직은 아직은 아니야 1등할려면 지금은 아니야 이제 기어 들어가 총 접고 총 보인다 쟤도 기고있어 쟤도 기고있네 앞에 두명 기고있네 지금 4명만 죽이면 돼 되게 유리해 지금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1명 남으면 그때 이제 치우면 되는거 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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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원회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다 저 언덕 넘어있다는 얘기네 떼어도 된다 야 사실은 떼어도 되지 제 넌 아니 코코팔이 필요 없잖아 됐어 이거 언덕 그렇죠 여기 있을거야 코코팔이 필요해 일단 일단 1대3이다 레고 아니야 1대2대1이야 1대2대1이야 1대2대1 저기 있다 오른쪽 뭐야 아니야 꼬막 하나 있잖아 나한테서 집중하지마 아 넘어가면 안되고 안 넘어가 일단 무기로 바꿔 AK로 AK로 바꿔? 너 뭐하고 그냥? 술자들고 있어 너 아이고 아이고 젓가락 톡톡톡 어 아직 싸우고 있는거야 저함에 기고 있었고 차앞에서 기고있고 건덕놈에서 두명있는데 저기있다 어 저기하나 기고있는데 저다른 놈이야 NW 기고있어 어떡할래 NW 기고있어 NW 기고있어 저기있지 저거지 지금 너 기준으로 딱 가만히 아 좀 움직이지마 저기 움직이는거 라인에 싹 들어왔다 저걸 이용하라던거 아니면 죽여버리던거 자녀야 저걸 이용하는게 나을거같애 저거 딴팀이거든 아냐 응 이용하는게 나 제가 잡았어 저거 두마리 잡으면 1등이야 앞에 두명 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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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젠 죽여야돼 이젠 죽여야돼 원으로 지금 들어가고 싶거든 아냐아냐 원으로 들어가고 있어 원으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죽여야되는데 응 지금 죽여야돼 둘이 같은 편이야 둘이 같은 편이야 여기있다 뭐하니? 야야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겠어 어 저 넘어가있다 지금 아니 한명은 넘어왔어 일로 넘어갔고 한명은 넘어갔어 일단 그냥 한명이고 하나씩만 자르면 돼 하나씩만 자르면 돼 발견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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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 걸렸어 이 앞에있어 한명 폭폭폭폭폭 없어 있잖아 personal 연습 많이 해야되겠다 에이라이라 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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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..몸 밖이야 원 밖이라고 너 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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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야 지금 처다보고 있으면 내가 얼어 쫙 걸어 왜 걸어 그거를 지금 아까 한명이 앞에 갔잖아 한 명은 폭. 한 명은 뭐. 한 명은 뭐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지나갈 때 한 명은 초콜릿과 한 명은 폭. 아깝다. 아깝다.